젖병을 사용하다 보면 이상하게 병 안쪽의 하얀 점 같은 알갱이가 달라붙어 잘 안 씻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젖병을 바로 안 씻고 서너 개씩 몰아서 씻기도 하는데 바로 안 씻어서 그런지 젖병을 새 것으로 갈아준 지 얼마 안 되어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요? 젖병솔로 아무리 씻어도 안 되고 소독해도 안 되고 물론 젖병 세정제를 이용해서 씻고 2, 3일에 한 번씩 끓여서 소독합니다. 아이가 돌을 지났거든요. 이걸 없애려면 안에다가 금속성으로 딱딱한 젓가락 같은 걸 집어넣고 긁어대야만 씻기거든요. 이렇게 된 젖병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안심이 안 되네요. 꼭 가르쳐주세요. 지식틀찌기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은 엄마들의 몫이의 체내 저항력이 약한 아기에게 사용하는 식품이나 용기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특히 젖병을 아이 입에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입니다. 보통 젖병 소독을 하는 방법은 열탕 소독, 스킨 소독, 전문 세정제 사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올바른 젖병 관리법만 익히면 더욱 건강한 아이로 기를 수 있어요. 노하우일, 열탕 소독 뜨거운 물에 3분 이상 머치 마세에 와기 뒤 매일 분유를 먹는 젖병이 다르듯 엄마들마다 씻고 소독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세제를 이용하여 씻은 다음, 열탕 소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열탕 소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우선 젖병을 처음부터 찬물에 넣고 끓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몰이 끓기 시작하면 젖병을 넣어주세요. 우선 긴 젓가락 등으로 젖병을 잠기도록 담그고 이에선 선반 끓이고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나서 바로 젖병을 건져내어야 합니다. 젖병을 바로 건져내지 않으면 불은 껐지만 아직 물은 뜨겁기 때문에 3분 이상 열탕 소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하우일 스팀 소독 타이머가 끝나면 바로 건져내세우 스팀 소독은 물을 끓여 생기는 뜨거운 증기로 살큰을 하는 소독법은 보통 수동식 스팀 소독기와 전기 소독기를 이용합니다. 냄비 속에 젖병 바구니가 들어있어 젖병을 넣고 빼는 것이 편하고 손을 댈 염려가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스팀 소독은 물을 끓여 생기는 증기로 소독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젖병을 직접 담그지 않아 환경 호르몬의 용출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열탕 소독과 마찬가지로 물이 끓기 시작하면 2에서 3분 정보만 소독하고 시간을 체크했다가 3분이 넘지 않도록 해바로 젖병을 건져내도록 합니다. 타이머 기능이 있는 것도 2에서 3분으로 맞춰놓고 시간이 되면 바로 건져내는 것이 좋습니다. 노하우 3 세정제 소독과 세척을 한 번에 끝내세요 호르몬에 대한 염려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젖병 세정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열탕 소독이나 스팀 소독을 하게 되면 젖병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하지만 죽은 세균이 그대로 묻어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세정제는 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균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젖병 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세정제를 솔등에 묻혀 젖병 안쪽까지 거품을 내서 잘 닦은 다음 꼬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한 물로 말끔히 씻어줍니다. 소독을 따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돗물로 헹구어주고 마지막에 생수나 끓여서 식힌 물로 헹구어주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젖병 세정제는 수용성 첨가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물로도 말끔히 씻겨져 아기들에게 안전합니다. 산부인과 같은데 모 병원 사이트에서 발췌해서 해당되는 방법이 될지도 몰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